창세기 첫 부분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이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후에 거룩하게 하신 것이 하나 있습니다 무엇인지 기억하시는지 궁금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장소를 거룩하게 하신 것도 아니고 어떤 사람을 거룩하게 하신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어떤 특정한 시간을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창세기 2장 3절머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시간이 거룩하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어떤 공간이 거룩하다는 것은 우리들 머릿속에 그려지죠 감히 범접할 수 없는 속된 사람들이 감히 들어갈 수 없는 그런 공간 사람이 거룩하다는 것도 어느 정도 머릿속에 그려집니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들 시간이 거룩하다는 것은 무엇일까? 특별히 현대 과학자들은 시간과 공간을 더 이상 떼어서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시간이 거룩해진다는 것은 아마 이 피조석의 전체가 거룩해진다는 얘기일 겁니다 시간이 거룩해진다는 것을 머릿속에 떠올리려면 아마도 오늘 이 하루 이 거룩한 성일 주일에 온 세상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머릿속에 떠올려보시면 될 겁니다 오늘 주일이기 때문에 거룩한 성일이기 때문에 우리들이 아침부터 모여서 교회에서 1부 예배 드리고 또 점심때 모여서 2부 예배 드립니다 우리만 그런 게 아니고요 날짜 변경성 따라서 제일 먼저 주일을 맞이한 곳에서부터 돌아가면서 그렇게 온 지구상에서 계속 예배를 드릴 겁니다 제가 찾아보니까 제일 먼저 날짜가 변화돼서 제일 먼저 주일을 맞이하는 나라가 남태평양의 통가라는 나라더라고요 또 거기는 또 인구 97%가 기독교인이랍니다 그 섬나라의 많은 사람들이 주일 아침에 가장 먼저 주일을 맞아서 교회로 몰려가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예배 드렸겠죠 아마도 그 다음에 또 하루가 아마도 알래스카나 러시아나 이런 곳에서 주일을 맞았을 테고 호주에서 맞았을 테고 그렇게 온 세계 돌아가면서 오늘 이 하루는 전 세계 모든 열방 민족들 가운데서 택하심을 받은 성도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소리로 온 지구가 가득할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그야말로 온 땅에 가득하게 될 거예요 그것뿐만이 아니라 아마도 이상적으로 생각하면 이 복된 주일의 많은 성도들은 그저 종교 예배를 드릴 뿐만 아니라 함께 모여서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기도 할 테고요 아픈 이들을 찾아가고 병원을 침방하기도 할 테고요 또 서로 그동안 못 나눈 성도 간의 교제들을 나누기도 할 테고요 한 주간 동안에 바쁜 일하고 서로 돌보지 못했던 가족들끼리 모여서 또 식사에 감사의 기도를 드리면서 가족들끼리 행복한 시간들을 보내기도 할 겁니다 이 거룩한 성일 주일에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화평함이 다시 한번 드러나고 가족 간의 화평함이 또 성도들 간의 화평함이 피조물과 피조물들 간의 화평함이 드러나는 그런 복된 시간입니다 물론 많은 사람들은 이 거룩한 성일에 먹고 살기 위해서 지난 한 주간 동안에 행해야만 했던 그 노동들을 쉬고 몸과 마음이 참으로 안식을 하겠죠 그게 아마 거룩한 시간이라는 것의 의미일 겁니다 하나님께 속한 시간 하나님께 드려지는 시간 하나님의 속성들이 표현되고 선포되어지고 나누어지는 시간 그게 거룩한 시간일 겁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에덴 동산에서의 그 날들은 최초의 인류들이 살았을 그 날들은 그런 거룩한 시간들로 가득 채워졌겠죠 재밀한 것은 창세계 보면 이 일곱째 날이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하신 이 일곱째 날이 끝났다는 말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창조하시면서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날은 첫째 날이니라 그다음부터 둘째 날이니라 뭐 이렇게 넘어가는데 일곱째 날은 마무리가 되질 않아요 그냥 일곱째 날이다 이날 거룩하게 하셨다 그리고 끝납니다 어떻게 보면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아당과 하하가 자유롭게 교통하면서 평강을 누렸던 그 시간들이 그냥 계속되고 있었던 것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그런데 물론 이 거룩한 시간은 인간의 타락과 더불어서 끝나게 되죠 창세계 3장 17절 19절 말씀 보면 인간이 죄를 짓고 타락하면서 땅이 저주를 받습니다 그 전까지는 굳이 먹고 살기 위한 노동을 하지 않아도 에덴 동산의 풍성한 과일나무 열매들을 먹으면서 얼마든지 하나님께서 먹여주시는 그것으로 인간들이 공급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인간이 마냥 놀기만 했던 것은 아니고 하나님께서 소명으로 주신 에덴 동산을 열심히 가꾸고 경작하면서 아마도 정말 가슴 뛰도록 기뻐하며 일을 했겠죠 먹고 살기 위한 노동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소명으로서 이 동산을 열심히 가슴 뛰도록 설레이며 갖고 갔을 겁니다 그런데 죄로 인해서 그 거룩한 시간이 깨어지면서 땅은 저주를 받았고 더 이상 인간들에게 먹고 살 것을 풍족하게 내주지 않습니다 이제 비로소 노동의 저주가 시작이 된 겁니다 먹고 살기 위한 노동의 저주가 시작이 되어서 이제부터 사람들은 먹기 위해서는 생존하기 위해서는 땀 흘려서 열심히 일을 하면 됩니다 생존을 위한 싸움을 싸우기 시작해야 됩니다 자신이 주어진 소명과는 무관하게 먹고 살기 위한 일들을 해야 합니다 그것이 내가 싫어하는 일일지라도 하기 귀찮고 나한테 내 적성에 너무 안 맞는 일일지라도 먹고 살기 위한 그 노동을 쉬지 않고 해야만 합니다 혹시 인터넷에서 보신 적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만 뉴스에 보니까 미국의 어떤 한 인플루언서가 대학 졸업하고 처음으로 9-5 일하는 직장에 들어가서 일을 시작했나 봐요 거기서 굉장히 충격을 받은 겁니다 어떻게 사람이 이러고 사는가 어떻게 사람이 아침 7시에 일어나서 바쁘게 출근해서 일 마치고 집에 돌아오면 6시간 넘는데 그러면 친구 만날 시간도 없고 데이트할 시간도 없고 자기 계발할 시간도 없고 어떻게 이러고 평생을 사는가 그리고 소셜미디어에서 그런 얘기하면서 막 눈물을 펑펑 흘렸다는 거예요 어떤 굉장히 잘 자란 그런 자매인가 봐요 이런 현실 속에서 너무 충격을 받고 펑펑 울었답니다 사실 우리 이민자들의 삶은 이것보다 훨씬 팍팍할 텐데 9시부터 5시면 괜찮지 않나 싶을 텐데 이 자매는 굉장히 곱게 자랐던 모양입니다 고대 유대인들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렇게 내 하루 가운데 자기 계발할 시간이 없어 친구 만날 시간이 없어 그렇게 고민한 사람은 고대인들 중에 없었을 겁니다 지금보다 훨씬 더 먹고 살기 힘들었을 테니까요 생산성이라는 게 지금보다 현저하게 떨어졌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절대적인 빈곤에 시달려야만 했던 시대였습니다 내 자유시간이 따로 없어 이게 문제가 아니라 오늘 하루 뭘 먹어야 되는지 그걸 가지고 정말 생존을 위한 몸부림을 쳐야 되는 시대입니다 양이 있으면 양을 치고 땅이 있으면 농사를 지으면 되겠지만 그거라도 없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든 나무뿌리라도 캐면서 남의 밭에서 이삭이라도 주워가면서 오늘 하루 먹을 것을 위해서 몸부림을 쳐야 되는 시대예요 아마도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죄성들이 더 드러날 수밖에 없었겠죠 내 먹고 살 것을 담보하기 위해서 남의 것을 자꾸 뺏어야 되고 탐욕을 불어야 되고 헛된 우상들 앞에 절하면서 내가 먹고 살 수 있는 길이 안전하게 보장되도록 그렇게 가진 노력들을 다 했을 겁니다 그래서 먹고 살기 위한 노동의 저주 때문에 도덕, 인간의 죄와 탐욕과 우상숭배가 더 기승을 부리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안식년과 신연의 개명들은 그러한 배경 속에서 이해하셔야 합니다 먹고 살기 위한 노동의 저주 그런 의미 없는 폭력적인 죄악들, 우상숭배들 그런 시대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이 안식의 귀례를 통해서 다시 한 번 거룩한 시간들을 만들어내십니다 에덴 동산에서처럼 하나님과 합평하고 사람들끼리 서로 합평하고 노동의 저주가 끊어져서 그저 자신의 소명에 따라서 기쁘게 일할 수 있는 그 안식의 귀례의 거룩한 시간들을 하나님께서 만들어내십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등장하는 것이 안식일이죠 하나님께서는 일주일 중에 이 하루를 다시 한 번 거룩하게 구별하십니다 천지 만물을 다 지으시고 이제 모든 혼란과 무질서가 끝났다 이제 모든 전쟁이 끝났다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졌다고 선포하시면서 안식하셨던 그날을 다시 한 번 돌이키시면서 다시 한 번 리마인드 시키시면서 너희들은 이 일주일 중에 하루라도 에덴 동산에서의 그 거룩한 시간을 회복하며 살아라 라고 명령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안식일의 의의는 다른 것보다도 가장 먼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으로 공급받으면서 살 수 있도록 내가 먹고 살기 위한 노동을 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실 거야 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을 신뢰하는 법을 배우는 데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어요 광야를 40년 동안 헤매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동안 6일 동안에는 만나를 거두고 매출하게 거두면서 부지런히 그래도 그런 노력이라도 해야 먹고 살 수 있었지만 안식일에는 그런 노동 안 해도 돼 대신 내가 여섯째 날에 이틀 치를 줄 테니까 안식일 날에는 먹고 살기 위한 노동을 하지 마 에덴 동산에서처럼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그것으로 먹어 그리고 너희들이 정말 기뻐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일들을 해 그런 명령을 주시는 거예요 특별히 이 안식일은 힘없고 연약한 자들에게 해방의 날이기도 했어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 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소나 내 낙이나 내 모든 가충이나 내 문안에 유하는 계기라도 아무 일도 하지 못하게 하고 내 남종이나 내 여종에게 너같이 안식하게 할지입니다 안식일의 규례에 반복되는 주제들인데 하나는 노동의 저주를 끊어지게 하신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이렇게 사회 정의와 관련된 약자들을 돌보시는 주제가 계속해서 반복됩니다 저 당시 유대 사람들 중에 종이라는 사람은 당연히 종으로 태어난 사람은 없어요 신분이 그런 사람은 없어요 순전히 경제적인 이유입니다 가난한 땅을 다 같이 공평하게 분배했잖아요 그래서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땅들이 다 있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게을러서든지 능력이 부족해서든지 무슨 이유로서든지 그 땅을 다 팔아먹고 빚을 지게 됩니다 그 빚을 다 갚지 못하면 그 사람에게 들어가서 종살이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전히 경제적인 이유입니다 그런 경제적인 약자들에게 이날 하루만큼은 너의 종된 신분을 잊어버리고 일하지 않아도 돼 그래도 먹을 수 있어 다시 한번 옛날의 자유인처럼 살아가는 그 하루를 선물해 주시는 겁니다 종으로부터의 해방 그거를 일주일 하루씩 맛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는 이 안식일의 규례에 대한 말씀을 쓰면서 꼭 하나님의 정의와 연결시켜서 얘기해요 안식일에는 하나님의 정의가 드러나야 된다 그날은 죄로 인해서 더럽히면 안 된다 악을 향하면 안 된다 또 그 다음 장에도 이 안식일에는 이방인들까지도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기도하고 예배하는 시간으로 만들어주겠다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세요 위대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정받은 사람들뿐만 아니라 그들의 종들 어디선가 전쟁 포로로 붙잡혀 왔든지 나그네든지 하는 이방 사람들까지도 그 안식일에는 안전한 삶을 보장받는 겁니다 더 이상 노예가 아니고 종이 아니고 포로가 아닌 그런 자유인의 모습으로 그 일주일에 하루는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정의를 공의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그게 일주일에 하루 안식일의 의미인데 오늘 읽은 본문에서는 이 안식일이 엄청나게 확대됩니다 일주일에 하루였던 것이 1년으로 확대가 돼요 엄청나죠? 그래서 다시 한번 3절 5절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너는 6년 동안 그 밭에 파종하며 6년 동안 그 포도원을 갖고 그 소추를 거둘 것이나 일곱째 해는 그 땅이 쉬어 안식하게 할지니 여왁계에 대한 안식이라 너는 그 밭에 파종하거나 포도원을 갖고지 말며 내가 거둔 후에 자라는 것을 거두지 말고 가꾸지 아니한 포도나무가 맺은 열매를 거두지 말라 이는 땅의 안식년 이민이라 하나님께서 이 7년째 되는 해에는 가난한 땅에 들어간 다음에 7년째 되는 해에는 농사를 아예 짓지 말라고 하세요 먹고 살기 위한 노동을 아예 하지 말라고 하세요 일주일에 하루 쉬는 것도 굉장히 도전적이잖아요 제 친구 중에 배우하고도 작가하는 친구가 있었는데 예전에 배우로 굉장히 좀 날 못 나가고 힘들 때 형님이랑 어렵게 동네에서 피시방을 차렸던 적이 있어요 피시방을 어렵게 운영을 하다가 이제 하나님 만나고 거듭남을 체험하면서 은혜 받고 거듭남을 체험하면서 이 친구에게 굉장히 도전이 시작된 거야 이 피시방을 내가 주일날에도 열어야 되는가 고민고민하다가 굉장히 힘들 때였음에도 불구하고 주일날은 닫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신앙생활에 몰두하게 됐어요 결과는 그렇게 좋지 못했어요 경제적으로 더 힘들어졌습니다 어쨌든 이 친구는 결심을 하고 주일을 안식일로 지키기로 결심하고 그날 하루를 일주일 하루를 하나님께 드린 거예요 이것도 굉장히 쉽지 않은 일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정말 그 친구에게 안식년을 지키라고 했다면 그게 어떻게 되는 겁니까 1년 동안 아예 쉬라고 말씀하시면 굉장히 도전적인 규례입니다 이 개명을 지키려면 정말 대단한 믿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래도 공급해 주실 것이다 라는 그 신뢰가 있어야 됩니다 도저히 인간의 상식으로는 경험으로는 지식으로는 말이 안 될 것 같지만 1년 동안 농사를 안 주어도 1년 동안 먹고 살 견 노동을 안 해도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정을 책임져 줄 것이다 이 믿음이 있어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그 고룩한 시간이 1년으로 확대되는 거예요 게다가 이 안식년에는 모든 빚들이 탕감되는 그런 시간이기도 합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매 7년 끝에는 면제하라 면제의 규례는 일하니라 그의 이웃에게 꾸어준 모든 체주는 그것을 면제하고 그의 이웃에게나 그 형제에게 독촉하지 말지니 이는 여화를 위하여 면제를 성파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유대인들 중에서 누가 종이 되었다는 것은 순전히 경제적인 이유라고 말씀드렸죠 자기 것들을 팔아먹고 빚을 지고 그 빚을 타먹으면 종까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빚을 질 때 매 7년마다 한 번씩 그 빚을 그냥 탕감해 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6년째 빚을 졌다면 그 다음 해에는 바로 탕감 받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혹시 6년째쯤 되면은 5년째 6년째쯤 되면은 돌아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매 7년마다 한 번씩 주택 몰기지가 다 사라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신나는 세상입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것들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굉장한 믿음과 신뢰가 필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안식년의 규례를 더 확대시키세요 일주일에 하루 안식일을 1년 단위 안식년으로 확대시키신 하나님께서 그것을 더 확대시켜서 희년의 규례를 주빌리의 규례를 만드십니다 이 주빌리의 희년은 속죄 대속죄의 용키퍼날 시작이 됩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너는 7안식년을 개수할지니 이는 7년이 7번인즉 안식년 7번 동안 곧 49년이라 7째 딸 열흘날은 속죄리니 너는 뿔나팔 소리를 내대 전국에서 뿔나팔을 크게 불치며 대속죄일날부터 희년 주빌리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온 이스라엘 민족의 죄를 사하게 한 희생제물의 피가 흘려지고 나서 바로 그날 온 전국 방방곡곡에 양나팔 소리가 울려 퍼지게 됩니다 그럼 희년이 선포되는 것입니다 이 날은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이 해는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하신 시간입니다 제가 못 찾았는지 모르겠지만 안식년은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하셨다는 얘기가 없는데 희년은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하신다고 하십니다 너희는 50년째 이해를 거룩하게 해라 창조와 끝마친 그 제 7일을 거룩하게 하신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50년째 희년을 거룩하게 구별하십니다 그래서 이 희년의 나팔이 온 이스라엘을 울려 퍼지는 그날에는 모든 빚진 것들이 탕감되는 것 정도가 아니라 종들이 그냥 집으로 가면 됩니다 더 이상 종사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얼마의 빚을 적건 간에 상관없습니다 이 50년에 한 번씩은 종들이 자기 고향 땅으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조상들에게 대대로 물려받았던 그 땅을 다시 되찾을 수가 있습니다 모든 것이 다시 제로 리셋되는 겁니다 노비문서가 휴지조각이 되고 모든 빚들이 탕감되고 자신의 가문에 주어진 유업이 회복되는 날입니다 참된 해방의 날, 기쁨의 날, 자유의 날 그것이 선포되는 것이 희년입니다 당연히 이 희년은 노동의 저주도 끊어집니다 이 희년 동안에는 파종하지 않고 거두지도 않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48년째 되는 해 그때 거둔 것으로 그 다음에 49년째 안식년을 먹어야 돼요 이 안식년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50년째도 아무 일 안 하고 먹어야 돼요 50년째 아무 일도 안 했으니까 51년째 봄까지도 뿌린 것을 수확하기 전까지 가을까지도 먹을 것이 없어요 48년째 거둔 것으로 49년, 50년, 51년을 먹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다 공급해 주겠다고 말씀하세요 여섯째 내 복을 내게 줘서 그 소철이 3년 동안 쓰기에 족하게 하리라 아마도 유대 사람들이 정말 이 말씀대로 지켰으면 정말 엄청난 하나님의 축복을 맛보았을 텐데 애석하게도 대부분의 성경학자들은 유대인들이 희년은커녕 안식년도 지키지 못했을 것이라는 데 동의합니다 이렇게 1년 내내 땅을 놀리면서 안식년을 지켰다는 그 어떤 기록도 찾아볼 수가 없어요 사람들은 하나님을 못 믿은 겁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엄청난 놀라운 기적적인 축복을 약속해 주셨지만 두려워서 감히 거기까지 나아가지 못했습니다 요단 강물에 발을 담그면 요단 강물이 끊어지리라 약속하셨지만 요단 강물에 발을 담그지 못한 거예요 요단 강물이 끊어지면 건너가겠습니다 라는 태도였던 거예요 그래서 율법적으로 이 희년을 이루는 것은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회를 시작하시면서 이 말씀을 읽으셨잖아요 이사야의 말씀을 펴서서 예수님의 사역을 이렇게 선파하셨습니다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서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에를 전파하게 하려 하십니다 많은 성경학자들은 이 예수님의 이 워딩들이 주빌리 희년의 의미들을 내포하고 있다는 데 동의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주의 은혜에 주빌리 희년을 선파하신 거예요 이제 율법적으로 50년에 한 번씩 그 정해진 시간을 신현으로 지켜야 된다는 것이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고 있는 모든 시간들이 참된 신현 주빌리의 시간 자유와 해방과 회복의 시간이 될 거라고 선파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마치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먹이신 것처럼 예수님께서 오병이어를 가지고 사람들을 먹이십니다 이 사람들은 아무런 노동도 하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것으로 먹는 체험들을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 오병이어의 체험 때문에 예수님을 왕으로 받들려고 막 그랬죠 예수님 밑에만 있으면 먹을 것이 막 떨어지나 보다 우리를 굶기지 않으시겠나 보다 그리고 예수님을 왕으로 막 떠받들려고 했습니다 사실 우리 크리스찬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물질에 대한 간증들이 차고 넘치도록 많습니다 어느 교회나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물질의 그 기적적인 체험을 한 사람들 나와 보세요 그러면 정말 많은 사람들 나와서 정말 많은 이야기를 할 겁니다 저도 이 자리에서 여러 번 증거한 적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정말 저의 가정을 신실하게 먹이시고 입히시고 공급해 주셨어요 그 얘기 뭐 제가 다 말하지 못한 얘기들도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때로는 정말 저희 가정에서 감당하지 못할 만큼의 물질적인 축복을 부어주신 적도 있고요 저희 집에 자녀가 셋이지만 애들 하나 태어날 때마다 더 좋은 집으로 옮겨주셨습니다 무슨 큰 돈을 저희들이 가지고 있어서 그렇게 된 게 아니고 정말 한 번 한 번씩 애기 태어날 때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라고 밖에 말할 수 없는 그런 일들로 저희 집들을 넓혀주셨어요 애들 키울 공간들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사역을 앞두고 물질적인 고민들을 해야만 했을 때 이 사역을 하면 아무런 물질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사례비가 나오지 않기 때문에 내 가정을 부양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데 그래도 해야 하나 고민할 때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저를 인도하시고 과감하게 믿음으로 뛰어들 수 있는 은혜를 주셨고 그렇게 사역에 뛰어들자마자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은혜들로 제 가족들 먹일 것을 공급해 주셨어요 계속 말씀드리지만 많은 성도들이 이런 물질적인 축복을 더 많이 경험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그냥 가만히 있는다고 되는 것 같지는 않아요 주님께서 인도하신 대로 믿음의 발걸음을 떼어야 그게 경험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먹이십니다 공급해 주십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제는 먹고 살기 위한 노동의 시대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끝났다는 것을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우리들의 영혼에 새겨질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많은 가장분들이 가정을 먹이고 입히는 것에 대한 부담감을 이 말씀 속에서 내려놓으실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먹이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부양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아무리 애쓰고 수고해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면 우리는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입히시고 공급하시는 것입니다 많은 젊은 성도분들이 자신의 삶의 앞날을 계획하면서 이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돈 많이 버는 직장 다른 사람들에게 높이 해결 받는 그런 직장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소명이 무엇인지 내게 주신 은사가 무엇인지 이 세상의 목마른 부분이 무엇이면 내가 그것을 어떻게 채울 수 있는지 내가 가장 기뻐하고 가장 잘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그걸 깊이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먹을 것 가지고 두려워하지 마 너희들에게 하나님이 없느냐? 너희들이 이방인이야? 왜 압이 없는 고아들처럼 먹을 것을 가지고 고민하고 그래?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제 먹고 살기 위해서 노동을 해야만 하는 그런 처절한 생존의 시단은 주 예수 그리스 안에서 끝났다라고 선파하실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캐나다에 이민 와가지고 제가 아버님과 함께 모텔 운영하면서 배운 것인데 똑같은 일이라도요 주 예수 그리스 안에서 일하니까 그 노동의 의미가 굉장히 달라지더라고요 모텔이 사실 제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굉장히 싫었어요 너무 이게 힘든 게 뭐냐면 일하는 시간과 휴식하는 시간에 구분이 없어요 모텔은 그냥 새벽 2시라도 누가 사람이 들어오면 체크인하러 자다가 말고 뛰어나가야 돼요 새벽 6시면 레스토랑 분절기에서 분주하게 막 움직여야 되고 꼭 또 태번 술집도 있어가지고 밤 12시 1시 될 때까지 사람들 막 파티하고 있으면 그거 다 뒤치닥거리 해줘야 됩니다 그런데 똑같은 일인데 주 예수님 안에서 회심하고 나니까 그 일이 그렇게 재밌더라고요 사람들을 섬기는 일들이 되게 재밌어요 프론트 데스크에 앉아가지고 어디 고쳐주세요 그러면 그렇게 짜증나다는데 가서 뭔가 고쳐드리고 내가 도움을 드릴 수 있다는 그게 너무나 뿌듯해요 레스토랑에서 사람들 커피잔 빈 거 이렇게 쳐다보면서 커피 메꿔드리는 그게 그렇게 기뻐요 손님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그 시간이 너무 행복해요 가끔가다 저희 모텔에는 롯게 산매 관광 가는 버스들이 왔었거든요 그래서 한 100명 버스 몇 개 와가지고 와가지고 점심 먹고 가고 그래요 한 100인분 정도 식사를 준비해야 되는데 주로 비빔밥을 합니다 아침 새벽부터 일어나서 비빔밥 100인분을 준비하고 손님들 오면 그걸 다 서버하고 다 치우고 이러고 나면 점심 댄칭 되면 완전히 막 온몸이 땀으로 져서 다리가 후들후들합니다 근데 그게 그렇게 기뻐요 내가 사람들을 섬길 수 있다는 게 사람들이 우리 레스토랑 덕분에 이렇게 재미나게 좋은 시간들을 가질 수 있다는 그게 그렇게 기뻐요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면서 일한다는 것은 꼭 어떤 성직을 한다든지 어떤 무슨 체리티 탄치에서 일한다든지 그게 아닐 거라고 믿습니다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그 일들을 통해서 얼마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구현해낼 수 있어요 얼마든지 하나님의 속성을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체험시켜줄 수 있어요 그 친절과 사랑과 위로와 격려와 기쁨들을 얼마든지 나눌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이전에 안식년에 모든 빚이 면제되고 신현의 종들이 해방되는 것처럼 죄의 종이 되었던 우리들을 해방시키십니다 이 말씀도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루느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주님은 우리를 자유케 하시게 해서 오셨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 안에서 자유롭습니다 어렸을 때마다 받았던 그 상처로부터 우리는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이제 그 상처에 대해서 우리는 노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를 안에서 계속해서 괴롭히는 그 죄의 권세와 죄의 유혹에 대해서 우리는 노 라고 이제 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것이 죄라는 것을 압니다 이제 우리는 이것을 따르지 않을 수 있는 자유가 있다는 것을 압니다 우리는 이것에 대해서 노 라고 말하고 뭐든 더럽고 추하고 죄된 것에 대해서 노 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자유가 주어진 사람들입니다 얼마든지 우리가 원한다면 성령의 도심 안에서 우리는 이 일들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자유인입니다 과거의 상처로부터 자유롭고 미래에 대한 걱정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께서 우리들에게 선포하신 신현의 내용들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예수 그리스 안에서 맛보고 누리는 이런 은혜들 이런 기쁨들도 장차 다가올 그 완성된 신현의 시대에 비하면은 이건 프리뷰어 불가합니다 이건 샘플입니다 이건 디파지스에 불가합니다 아주 작은 것입니다 장차 예수 그리스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완전한 해방의 날을 선포하시고 나면은 이것보다도 훨씬 더 큰 완전한 자유와 해방과 은혜가 평강이 온 땅에 가득해질 겁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이제 진짜 신현의 나팔이 온 세상 가득히 울려 퍼지게 될 그날이 있을 거라는 얘기입니다 저는 하나님 은혜 가운데 마지막 종말에 대한 꿈을 꾸면서 이 나팔 소리를 들었는데 제 귀에는 사이렌 소리처럼 들렸어요 그 사이렌 소리가 들리면서 주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시는 그 광경을 꿈에서 보았습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신의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이 나팔 소리가 들릴 겁니다 신현의 나팔 소리 모든 갇혔던 자들에게 자유와 해방이 선포되는 소리 모든 노동의 저주가 끊어짐을 선포하는 소리 그러니까 죽음의 사망에 갇혀있던 이들이 부활로 다시 일어서게 되는 완벽한 자유와 해방의 날이 온 세상 가득히 선포될 겁니다 요한계시록 말씀대로 읽어봅시다 시작 일곱째 천사가 소리 낸 날 그의 나팔을 불려고 할 때 하나님의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이제 그 신현의 나팔이 울려퍼지는 그날에는 우리들이 비로소 하나님의 그 경륜의 비밀들을 다 밝히 깨달아 알 수 있게 될 거예요 그 안식일의 규례가 의미하는 것이 정말 무엇이었는지 안식령과 신현의 개명이 정말로 의미하는 바가 무엇이었는지 우리는 두 눈으로 똑똑히 보게 될 것입니다 아 이것이 안식이구나 이것이 주빌리의 세상의 광경이구나 그것을 똑바로 보게 될 거예요 하나님의 비밀이 지금까지 이렇게 덮여있었고 가려져 있었구나 바로 이 세상이 안식일의 해방의 신현의 세상이구나 15절 말씀도 읽어봅시다 시작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하시리로다 하니 그 신현의 나팔을 불 때에는 에덴 동산에서 그랬던 것처럼 온 세상에 하나님의 통치가 완벽하게 이루어질 겁니다 그동안 이 세상을 뒤덮었던 죄와 사망의 혼돈과 어둠의 역사가 지나가고 하나님의 통치로 말미 없는 완전한 질서가 평강이 샬롬이 자리 잡히게 될 거예요 그때 우리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그리스도와 함께 온 세상에 각각의 동산들을 부여받아서 그곳에서 왕노릇하면서 섬기게 될 겁니다 나에게 주어진 그 소명의 일들을 하면서 여전히 하나님의 그 나라를 경작해가면서 왕노릇을 하게 될 겁니다 말씀을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를 마치신 후 일곱지 날을 거룩하게 하셨어요 그 거룩한 시간의 의미가 어떤 것인지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죄로 인해서 그 거룩의 시간들이 깨어졌어요 더럽혀졌어요 온 세상에 죄와 사망으로 물들었습니다 혼란과 무질수로 가득해졌어요 도저히 쉴 수 없는 생존을 위한 싸움으로 가득해졌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안식일의 규례를 통해서 시간의 틈을 여시고 이 최초의 거룩한 시간을 회복시킬 수 있는 규례를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안식일의 규례를 안식년으로 희년으로 확대시키시고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모든 시간들로 확대시키십니다 그리고 그 주빌리는 희년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이 땅에 오시는 날 온전히 선포될 거예요 그 희년이 우리들을 보는 눈앞에 이루어질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은 미래에 이루어질 그 희년의 세상을 미리 인간의 역사 가운데로 가지고 오셔서 보여주신 겁니다 체험시켜주신 겁니다 이게 완성된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야 아무도 아프지 않아 아무도 죽지 않아 아무도 고통스럽지 않아 아무도 미워하지 않고 모두가 서로를 용서하고 화해하면서 하나님과 합평하고 서로 합평하면서 먹고 살기한 노동에 저조해서 끌어져서 우리들에게 주어진 소명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시작된 거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의 크리스찬의 삶의 방식도 바로 그래야 합니다 미래의 삶을 미리 지금 이곳에서 살아가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아직도 먹고 살기한 노동에 저조에 붙들려서 살아갈 때 우리들은 그것에 대해서 노 라고 말하고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께 대한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일들을 그 복되고 영광스러운 일들을 만들어 가야 합니다 지금 나를 부르신 그 소명의 자리에서 그 레스토랑에서 그 학교에서 그 일터에서 그 자리를 천국으로 만들어내야 합니다 그것이 신현을 미리 살아내는 크리스찬의 삶의 방식이에요 그렇게 해서 우리들의 삶의 시간들은 거룩한 시간들이 됩니다 그 작은 샘플 하나가 오늘입니다 오늘 주일 이 주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아래 모여서 하나님을 경배하며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합니다 그리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평강이 있게 되기를 하나님의 말씀에 깊은 은혜 가운데 나아가기를 모든 몸과 마음의 문제들이 해결되기를 설레여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이따가 우리 사랑의 만찬을 나누면서 마치 이곳이 천국인 것처럼 이곳을 천국으로서 함께 사랑의 만찬들을 나누며 교제합니다 아마도 이날 오후에는 우리 가족들끼리 모두 그동안 못 나눈 이야기를 나누고 서로 격려할 수 있을 테고 교회에 오지 못한 이들을 찾아가서 위로할 수도 있을 테고 병원에 가서 아픈 이들을 돌아볼 수도 있을 거예요 우리는 많은 좋은 거룩한 일들로 이 거룩한 시간을 채울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 주일은 우리들의 일주일 전체로 확대돼야 합니다 주일만 거룩한 시간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주일 성수만 할 것이 아니라 일주일을 성수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시간으로 만들어가면서 하나님의 화평과 사랑과 용서를 흘려보내면서 살아야 합니다 그것이 크리스찬의 삶의 방식입니다 주빌리의 삶 주빌리의 시간들 거룩한 시간들을 미리 살아내는 겁니다 그게 이 안식년 신현의 규례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보여주시는 비전들입니다 부디 주의 성령 하나님의 도우신과 은혜 속에서 이 주빌리의 평강과 허해와 아름다운 평강의 시간들이 우리 모두의 삶에 풍성하게 채워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추천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